천안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지인 10여 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열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시청 내 집단 감염 사태로 자신을 포함한 시 공무원들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릅니다. 송용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배달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사진 속에는 천안시청 간부 공무원인 모 국장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A 국장의 모임 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서북구 보건소는 이날 모임의 성격과 동석자 등을 조사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돼 참석자 12명 전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로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개인당 10만 원 과태료 처분이 될 거고요. 천안시는 앞서 지난달 공무원 1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19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최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일부 부서는 임시 폐쇄되기도 했는데 A 국장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부서의 총책임자입니다. 공무원 집단 감염으로 홍역을 치른 천안시. 자가격리에 세제된 지 수일 만에 벌어진 고위공직자의 일탈 행위로 또다시 빈축을 사게 됐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감사합니다.